워! 헉! 어! 우워! 아직까지 출석을 오장의 구도 행복 많이 마세요! 우리 우리 설날을 행복 많이 마세요! 추석! 한가위입니다! 1년 만에 돌아왔는데 1년이 이게 어떻게 간지 모르겠네요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한가위를 자주 챙깁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주 챙기도록 하고 선하네요 추석 때 뭐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원래 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형 서핑 타고 온다면서요 서핑 제가 이때까지 불효자 프레임 컨셉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번 년도부터는 좀 컨셉을 버리고 할머니 댁도 갔다가 메가집도 갔다가 신가도 갔다가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갔거든요 둘 다 안 갈 때도 그래서 엄청 바쁘다고 하루 만에 그걸 다 해결하고 집에서 넌 논다고 하루만 하루만 하루 컨셉 두진 씨는 뭐 할 거예요? 집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은 집에 내려가요? 인천인데? 올라가야지 서울도 내려가지 않아? 서울도 아래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쪽 아니야? 아 그래요? 그냥 옆으로 간다 해 옆으로 가요? 집에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금방 가겠다 역시 유정 씨는 뭐 하시죠? 저도 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그렇게 안 행복하시다면서요? 네? 폼 로전화하면 안 됩니다 훌리오노 북한 선생님 훌리오노 북한 선생님 저 내려갑니다 근데 고민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3년 만에 엄마 여행을 보내드릴까 계획하고 있는데 있어요 그냥 제주도 제주도 나희 씨는 알아서 잘 하실 테고 리엘 씨는 혹시 뭘 하실 테고 저도 저도 뭔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끼리 이제 왜 같이인가 다 해서 제주도 여행 간다고 아 진짜로? 네 우리 가족들이랑 모이는데 혼자 제주도 와가지고 서핑한다고 나도 해야겠는데 나도 가야겠다 제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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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오 뭐야? 와 선물 세뱀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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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금이 최고야 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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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뭐야? 오늘 컨디션 좋은데? 어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조금 좋을수록 압박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지금 큐빈이 형은 위험해요 지금 사이드로 빠지는게 지금 그냥 들을 수는 없고 아 미션을 성공하는 아 근데 보통 회사원들도 이제 미션을 하나요? 보통 회사원들은 보통 회사원들은 보통 안 하죠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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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들끼리 게임을 했는데 욱진이 발소리가 67이거든요 데시벨이 근데요? 우죠? 끝으로 빠지세요 끝으로 빠지세요 바꾸세요 한칸씩 땡겨요 자동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직접 해도 되나요? 근데 그게 재밌겠다 좋은 거 같아요 니 죽었다 니 죽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오랜만에 한틀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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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에이 띠 에이 띠 오 헉? 어? 오오! 만족하시네요? 나 상당히 만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AC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너는? 난 딱 내가 생각한 딱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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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여기서 이렇게 너는 이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끈 거지? 야! 준비됐어? 어 준비됐으면 얘기해 준비됐으면 얘기하라고 나 진짜 무조건 그냥 넘어 나는 안 넘게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어떻게 60을 안 넘어갈 수 있어? 어떤 음식이 준비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깍두기 생각합니다 깍두기 무서운 거 아니야? 추석이니까 좀 추석 관련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 잠깐만! 나 어제 회사에서 뭐 본 거 같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해 아 미치겠네 뭡니까? 네! 생계 주세요! 아 정편이네 아 식혜도 까야 돼 맛있는 당뇨를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먹어야 돼요 식혜 좋아 죽더만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 먹는 건 다 먹는 건데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자꾸 뒤에서 이거 이거 벗고 와야 돼 어... 뭐... 아... 네... 네... 으응... 영타는 포크 딱 놓는 순간 이건 절대 안 되겠는데? 맛있다.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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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양인 성공! 음식이 다른 거면 이게 쉬운 음식일 수도 있으니까 음식이 쉬운 거 같아요 다음 사람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저거 맞춥자 음식 공개부터 해볼까? 제일 기대가 되는데 와 곶감! 대충 밤! 밤이다 밤! 와 밤이다 미쳤다 하나씩 다 먹어야 돼 아니 소리 질러서 끊었다 아 여보세요 더 작게 내가 말할 때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한 그 정도로 너도 한 그 정도로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말해 답답하게? 우리가 있다 했잖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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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왜 큰일 났다 이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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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马 잔간 하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성공했습니다 밤 진짜 죽을 뻔했어 와 근데 곡감 저거 저렇게 먹는게 맞아? 원래 통째로endo는게 맞아? 그래서 밤에 먼저 먹어서 왜 냄새나? 이거 피자다 피자라고? 어 피자 너무 쉬운데? 설마 피자에다가 스파게티 했나보다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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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다 먹어야 된다? 이건 한 입이랑 거 없다? 한 젓가락씩? 아니 한 젓가락씩은 약하지 한 젓가락씩이 아니라 야채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거 맛 다 봐야 돼 저거 맛 다 봐야 돼 저기 종류들 맛 다 봐야 돼 시작! 한 젓가락씩은 약하지 한 젓가락씩은 약하지 한 젓가락씩은 약하지 뭐야? 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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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IE! 네번째? 이거 진짜 큰일인데? 지금까지 스코어 다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봉투 바꾸기 봉투 바꾸기? 나 쭌지랑 바꿔보고 싶어 나도 쭌지랑 바꿔보고 싶어 얼굴 빨개졌어 지금 그러면 쭌지랑 줄줄이 하자 가위가위보 이긴 사람 쭌지랑 바꾸기 본인의 의지 가위가위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내가 만들어줘? 규빈이 형이랑 용수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둘도 만족하는 느낌 아, 생각보다 도둑한데요? 생각보다 도둑한데요? 제일 많아 보였던 게 보라색이어서 일바로 보라색 손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 이게 다르다니까 남의 것도 보고 싶은데 이거? 이거 보여줘도 돼요? 세보자 9, 10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쏘쏘 나쁘지 않군 쏘쏘 그러면 나는 나무가 가져갈게 그리고 내가 저걸 섞을게 그리고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이 사람부터 보노따 받아 좋아 좋아 그래서 나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2, 가위바위보 와, 내가 지금 다 만져봤잖아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어 아니, 나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어 근데 혹시 몰라 5만 원짜리일 줄 아니, 수표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 그럴 수는 없어 상대 내 이끼야 그러면 수표가 없어 오케이, 정 확인했어요 오케이, 확인했어 만족해? 저요? 내 만족해요 난0만족해요 뭐야, 서로 똑같은가 본데? 도난은 만족해요? 진짜 눈물이 핑 digits 나오네 야, 눈물이 핑 lowers다 자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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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 inspires 。 잘하는데? 오늘 다 컨디션 좋은데 오늘? 뭐야? 뭔데? 이 소박이 걸렸으면 나 죽었다. 젓가락 드는 것부터 시작이다. 시작! 시작! 미안해. 이거 형이 맞아. 가사 형이 맞아. 아니 지금 씹으면 안 돼. 지금 씹으면 안 되지 형. 왜 이렇게 그지 Editor. 너무 너무 미안해. 이쪽으로, 침착할 때 미쳤던 거예요. 침착할 때, 이렇게 잘 어울리러져요? 사실은. 60.1 60.1 씹다가 60.9 시작 60.1 나도 웃음 참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거 야 네 콧바람으로 75 나왔어 아 이게 문제야 하나 더 넣어서 큰 사람이야 아니 작은 거 골랐는데 크기가 똑같아 나 똑같잖아 시-작 넘었어 아니 그런 사람 왜 내린 거야 왜 내는 거야 과연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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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밥이 너무... 밥이 힘든 줄 몰랐어. 아, 밥이 너무 웃기네. 밥이 나오는데... 와, 저게 밥이 나올 줄 몰랐네. 와, 나 밥이 나왔어. 진짜 너무 웃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음식은? 일단 음식 공개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짜라란. 나이스! 칼이도 했어, 칼이도 했어, 칼이도 했어, 칼이도 했어. 나 저거 했으면 나 큰일인 게 나 과일 못 갈까.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gradu식돋 disciple 내가 Feedback Focus 꼭 고 cub이 USED 아이소도 F*** 다카라인 locked 야 전부 잘 해. 와, 이제 계절 해야겠다. 아 벌써 걸려도 돼 I have an apple I have a pear 오 잘한다 지금 정면 잘하는데? 혼자 뒤에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을까? 맞아, 난 자꾸 부담돼 인정합니다 재미없는데 탈락할까? 그냥 시작! 다시 해 다시 해 왜냐면 속소리를 느려가지고 80이 나왔어 웹을 한 거였는데 재미없다 봐줄게 봐줄게 이것도 재미없어? 재미도..재미..재미 있는데 과거 나온다니까? 형 그냥 이거 냄새 나 아 그래? 첫 냄새 나 여러분들 먼저 보여줄 테니까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이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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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안쓰러워지는 정도야 와 이게 뭐야 빨리 잘 끝냈다 형 그럼 10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저한테 왜 갑박한데요? 그리고 제가 박진단 넘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할게요 솔직히 이거 너무 큰데 반 저가리 먹어도 됩니까? 아 그건 당연하죠 한입씩 한입 그냥 무조건 다 한입씩만 먹어 한입씩만 한입씩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거 다 하나만 가져가서 먹어도 될까? 갑자기 먹고 싶었어 나도 반팅해야지 나도 줘 나도 줘 아니 내 거를 그렇게 가져가면 어떡해요 한입씩만 시작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연습을 볼게 어어어어 넘었어 넘었어 아씨 이게 부서졌어 조용히 해주세요 시작 시작! 시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맞는 사람 잘 맞네. 아 목도로 와서 어떻게 해. 열어줘. 바람 넣어야지. 바람 넣어야지. 바람을 넣어야지. 이렇게. 클럽했다. 안 걸렸네. 둘 팀 아니야? 갈게요. 잠깐 다시. 다시 내려놓고. 내려놓고. 너의 디자이너. 시간차 돼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잠시만. 다시 내려놓고.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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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해줬으면 너 큰일 났다, 진짜. 진짜. 자기가 제일 작을 것 같은 사람 말해봐. 너무 가벼워요. 오케이, 밀씨 가보세요. 야, 그게 5만 원이었어. 그럼 밀씨 가보세요. 밀씨, 한 번 해봅시다. 뭐야? 뭐야, 엄청 많은데? 10만 원이에요? 이게 많다고? 이게 많다고? 이게 많다고요? 아, 잠시만. 이게 많다고요? 다 10만 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가 보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안 보여줄 거예요. 다 10만 원이야. 아, 왜 안 보여줘? 10만 원씩만 주면 안 돼요, 그럼? 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뭔데요? 뭐야? 백지수표. 저는 스파이였습니다.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없어요! 없어요! 으 flies, hardest! 그러면, Hem, 뭐 미션이 있었던 거야? 이거 형이 너무 더 다가지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 내가 가지는 정 Edson.. 그러니까 저기 백지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스파이가 온 거야, 백지가 온 거야? 스파이가 온 거죠. 아, 나 스파이가 온 거야. 훌리오너브 컨셉이야, 훌리오너브 컨셉. 손질을 위해서 다 같이 웃어볼까요? 덕분에 즐거운 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파이 저거 종이 들고 있으세요, 형도. 너가 주인공이야. 추석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한강이 되세요, 안녕. 돈, 돈 들고.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